안녕하세요. 도당갤러리 관장 최영순입니다.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초대작가 박경순, 이서리, 이수희, 유순더, 정혜란, 황경순, 6명의 전시와 와인 파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그림 작가 정혜란입니다.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작품 다섯 작품 골라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제일 그냥 끝까지 작품을 간직하고 싶은 것은 겨울 아침에라는 제목으로 잉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작품이에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 있을 때 만드는 건데 느낌 자체가 뭔가 힘을 주고 싶었고 그냥 일어나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 특별히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화제 회화 공모전에 작품을 내서 800명 넘게 공모한 중에 그래도 한 5등 한 작품이라 특히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작가들이 여기 도당 갤러리의 최영순 관장님의 덕분에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평택 지역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소통의 공간으로 도당 갤러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